이제 성경 말씀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그의 형제 유다에게 발생한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어찌 된 일인지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아마 형제들이 담합하여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후에 서로 분열되고 다투다가 발생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아버지를 형제들이 계속해서 속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니 이것에 너무 염증을 느낀 유다가 차라리 그들을 떠나 사는 것이 마음 편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무는 해부룸 골짜기에서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에 살면서 가나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친한 친구도 사귑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은 가나한 족속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멸망이 예고된 가나한 족속과 통혼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후에 함께 멸절당한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형제들이 매번 바타 나람까지 가서 여자를 구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타 나람에 사는 친족 라반도 악한 사람이라 그에게서 친절한 대우를 기대할 수 없으니 더욱 신부를 구하러 그곳으로 가기가 내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한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딸들도 낳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아들들이 20대를 넘어서니 유다는 큰 아들을 딥나 지역 출신인 다마리란 여자와 결혼시켰습니다. 유다 자신이 가나한 여자와 결혼하였고 자기 아들도 역시 이렇게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우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일찍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은 아마 가나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수준의 악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장자가 죽었으므로 유다는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형사취수제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부터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대대로 행해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도 언약 백성에게 이 방법을 따르도록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형이 죽은 후에 형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고 형수가 일부 재산을 물려받은 후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하여 혈족의 재산이 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죽은 후 의지할 곳 없는 미망인을 돕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땅을 영원토록 혈족의 이름으로 이어가게 하신 분이라서 이 제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양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처음 낳은 아들은 형의 족보에 올려서 형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어가고 둘째 아들부터는 자신의 족보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모든 사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됩니다. 만약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기를 싫어할 때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욕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원하는 형수를 취하기는 했으나 그녀에게서 아들을 낳아두지 않으려고 체외사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징계로 죽게 하십니다. 오난이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아마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거나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형수가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형수와 평생 일부 일처로 산다면 어쩔 수 없이 첫째는 형에게 돌리더라도 둘째부터는 자신의 아들로 할 수 있는데 첫째부터 낳기를 기피했다는 것은 형수에게서 아이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에게서 먼저 아들을 낳았거나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형이 없다면 그는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마즈는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두 배로 상속받는데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다면 형수와 그 아들에게 유산의 반이 넘어가고 자신은 나머지를 가지고 동생과 나누어야 하므로 그의 몫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실은 오난은 어찌하든지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려고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계속해서 체외사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탐욕만 위하는 그의 마음을 악하게 보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 둘이 죽고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유다의 아이들은 강하게 징계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믿음이 깊고 레아의 아들인 유다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엘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형제들의 족속을 먹여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은 믿음이 부족했던 라엘보다는 믿음이 깊었던 레아의 자녀 중에서 택하려 하시지 않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늘 혈통의 순서와 상관없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대를 이어오게 하신 분입니다. 야곱의 부인 중에서는 레아가 믿음이 깊은 정실부인이고 그녀를 통해 낳은 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가장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기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유다 가문의 아들로서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징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셋째를 형수에게 보내자니 그도 죽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정조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아들이 성장한 후에도 그녀에게 주기를 기피하고 시간만 끌게 됩니다. 유다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은 것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혹시 여자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애매하게 다말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내가 더 이상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립니다. 유다는 홀몸에 되었습니다. 유다는 수년간 혼자서 지내는 중 양털 깎는 행사를 하려고 딥나로 간 적이 있습니다. 딥나는 예루살렘 남방 10km 지점에 있는 땅으로서 다말의 고향입니다. 이때 친정에 가있던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말은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시아버지가 그를 자신에게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녀는 평소 과부차림으로 입던 옷을 벗고 창녀들이 입을 만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당시에 과부들은 구제와 보호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도록 특별히 구분이 되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럽거나 노출이 심한 창녀의 옷 같은 것으로 전신을 감싸고 얼굴은 베일로 확실하게 가립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린 것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는 행사 기간 동안 지나다니는 길을 보아두었다가 그가 지나갈 때의 창녀처럼 길거리에 앉아서 그를 유혹합니다.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고 아내도 없어서 쓸쓸하던 차에 그녀와 동침하려는 협상을 벌입니다. 유다는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금이 통용 안 되던 시대이므로 유다는 관계를 가진 대가로 자신의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당시에는 창녀에게 주는 화대가 일반적으로 염소 한 마리 값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염소를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 믿겠는가? 그러니 그 담보물로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주면 이를 허락하겠소 하고 대답합니다. 이는 다말이 유다와 관계한 증거물을 남겨두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도장에는 유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는 도장끈이나 지팡이 등은 유다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에 동의하고 둘이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는 공개적으로 하기에 부끄러워서 종을 시키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유다의 지시하는 집으로 가보니 여자도 없고 지역 사람들도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고 합니다. 다말이 자기 집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를 수소문에서 찾기도 창피스럽고 해서 그녀를 찾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그의 과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말은 명분상으로는 아직도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와 약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그녀의 임신은 간음으로 인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유다는 다말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화형시키려 합니다. 구역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죽이거나 불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은 이렇게 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유다는 이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 죽고 나면 막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를 더 적극적으로 행하려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다말이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면서 도장고와 끈고와 지팡이를 보여주고 자신은 이 물건의 주인과 관계하여 임신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알아보고 다말의 음모와 실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 후로 유다는 다말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를 부양하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가지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녀와 성관계를 할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행했지만 더 이상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말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추정입니다. 만약 성욕 때문이었다면 그녀는 늙은 시아버지를 유혹하지 않고 젊은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단순히 성욕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길가에 앉아있다가도 자신의 늙은 시아버지를 알아보고 도망쳤거나 관계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아버지와 관계한 증거를 없애려고 담보물을 버리거나 했을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반적인 전통대로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므로 유다의 아들이라도 낳아서 그 집안의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의 대를 이어가려는 무서운 집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옳지 않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엄연한 가늠제와 근친상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유다 집안의 신앙 전통을 따르고자 한 것이므로 그의 마음의 본질은 나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다말을 비난할 수 없고 그의 행실이 아들을 보내주지 않은 자신의 행실보다 옳은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말은 이로 인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분만 당시 첫째의 손이 나왔는데 산파는 그 손가락에 붉은 줄을 묶어둡니다. 혹시 쌍둥이가 나올지도 모르니 장자가 누구인지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을 맨 아이의 손가락이 다시 들어가고 둘째 아이가 먼저 분만 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손이 먼저 나온 아이를 장자로 봅니다. 몸이 먼저 나온 아이를 베레스라 했고 손가락에 실을 맨 장자를 세레라고 합니다. 몸이 먼저 나왔지만 둘째가 된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계보가 혈통의 순서와 상관없이 믿음의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베레스는 비록 죄 중에 출생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이 오른 것은 여러 가지로 큰 뜻이 있습니다. 그녀가 비록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큰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믿음의 가문에서 자녀를 낳으려 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다. 또한 다말과 같은 이방인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믿음, 순종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보시고 그녀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온갖 비천한 사람이나 죄인도 들어오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서 계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운 일도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런 창피한 사람들을 모두 빼버리고 중후장대하고 멋있는 사람들로만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출신이나 혈통 같은 것은 보시지 않고 다만 그의 믿음만 보십니다. 비록 정통혈통이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완벽하게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라 해도 부모와 환경을 잘 만나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자격 조건에 있어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역시 환경이 좋았다면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 순정의 노력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장 존귀하게 영인받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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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